그리고 평상시에는 제가 이 주머니에 손을 잘 안놔요 주머니에 손을 안내는데 어쩌다 한번 저도 모르겠냐 어쩌다 한번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던 적이 있는데 예 위드님 하세요 어쩌다 주머니에 손을 놓고 그때 담배를 펴 샀나 해서 이제 그 제 또래 때 제 또래 때 그 담배 끄는 그 우리 또래들 날의 어떤 트렌드 같은 습관이 있어요 그 그 아시는 분이 나브라는데 담배 이렇게 끌 때 다 피 먹이 던져 갖고 바닥에 비벼 끄는게 아니라 이게 꽁쳐라 르며 끝을 이렇게 딱 쳐 갖고 끝에 딱 쳐서 이렇게 끄는 그 우리 또래들 사이에 유행 이었어 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20년째 하고 는 건데 그 저랑 이제 얘기 나눴던 여자분이 자기가 남자한테 끌리는 부분이 3가지가 이때 자기가 남자한테 끌리는 부분이 3가지가 있는데 당신이 그 3가지를 사한테 한번에 다 보여줬다는 거야 한번에 다 그래서 저도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내가 뭘 했길래 자기가 좋아하는 끌리는 남자의 그걸 내가 한번에 3개를 다 했다 그러나 그냥 저도 지금 누군가 끌린 다름 저도 좀 그게 뭔가 좀 알아갖고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도 정신부서 해드리면 여러분도 이제 좋아하시지 않아서 그 뭐냐 아 너무 어처운여 첫번째는 뭐냐면 참 취향도 독특한 사람도 많이 자기는 이렇게 껄렁한 사람이 좋대요 그래서 바지 바지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다니는 남자들 있죠 보통 이렇게 팔을 넣으면서 다니는데 꼭 이상하게 츄리닝이라든가 바지 같은데 꼭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자들 자기는 그런 남자들이 굉장히 멋있대요 자기는 근데 근데 나고 뭐라 하냐면 주머니에 손 좀 저랑 만날 때 저랑 만날 때 주머니에 좀 손을 좀 넣어서 다니시면 안되냐고 아 그렇게 뭐 어려운 이상한 변태 같은 주문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럽시다 뭐 까짓것은 그럽시다 그리고 주머니에 손 넣는 것까지 했는데 나머지는 도대체 뭐냐 나머지는 뭐냐랬더니 이 담배를 좀 끌 때 담배를 끌 때 좀 이렇게 좀 멋있게 불똥 탁 튀면서 끄는 사람이 좋고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야 그래서 아까 생각나 욕을 하는 사람이 좋다 주머니에 손을 놓고 약간 껄렁하게 걸어 다니고 담배를 이렇게 틱틱 아무데나 이렇게 터프하게 막 탁탁 끄고 버리고 욕을 탁탁 뱉는 사람이 자기는 좋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아 참 독특한 욕 담배 주머니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어서 참 독특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걸 하시는 분이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지금 시점에 와서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의 말에 깜빡깜빡 잘 속는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이 욕하고 담배를 막 덮고 저기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고 껄렁가 껄렁하게 걸어 다니는 그런 남자를 좋아한게 아니고 내가 생각해 지금 돌아와서 정신분석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하는 게 좋은 거죠 이해했죠?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누굴 좋아하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구나는 알 수 있지만 왜 좋아하지? 어딜 좋아하지? 이런 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나는 좋아한다 왜 좋아하냐? 이렇기 때문이다 또는 이런 모습이 좋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뭔가 갖다 붙일 때 그게 눈에 많이 띄니까 주머니에 손을 껄러하고 담배를 피우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모습이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이 그걸 하니까 좋았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답사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CF에도 CF 광고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자기가 대학생 남자인데 같은 과 여학생 중에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넌 어떤 학생이 좋아했더니 나는 운동하는 남자가 좋아 연락이 운동이 하고 팔뚝 옆에서 막 이런 거 하고 아니면 코수염 수염 기른 남자가 좋더라 막 이상 수염 길러서 나타나고 근데 아무리 맨날 그런 거 해 봤자 난 이런 남자가 좋더라 저런 남자가 좋더라 그런 거 쫓아다니면서 백날 수염 기르고 별거 별거 다 하고 물구나무 쓰고 저글링 노리고 이런 거 별거 보고 다 해도 아무 짝의 소용이 없다는 거 아무 짝의 소용이 없다는 거 아무 짝의 소용이 없다는 거 아무 짝의 소용이 없다는 거